천 번이고 다시 태어난대도 그런사람도 없을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승철의 그런사람도 없습니다 시키 전주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앞에서 들려드린것처럼 목화춤마디로 솔미래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씨를 잡은 상태에서 솔미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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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는 1번 그 천마디 C코드에서 미 3 2 3 솔 도레미 두번째는 G코드가서 레 레미 파 미래 도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레는 3 플레트 2번지 레 를 상태에서 G코드의 극은 6번하고 6이 동시 치고 4 3 그 다음에 레는 6이 2번 눌러져 있죠 2번 1번 그리고 파는 1 플레트 1번 파 떼주면 미 바 미 그 다음에 레도 이번주에서 마찬가지로 레도 연결해보면 레 사 사 레미 파미 레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에이 마이너에서 도 도 도 라 라 해서 이제 끝나는데 도는 에이 마이너는 5번하고 도 멜로디 2번주를 같이 치고 4 3 마찬가지로 나머지 박자 길이는 그 코드 구성에서 채워준거고 여긴 이제 쉼표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쳐준거에요 4 3 4 그 다음에 도 속 도 에드나이 인데요 에프에 드라인은 팔아도 에프에다가 이거 소름을 추가 시켜주는 거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잡고 3 플래스 1번주 이 소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멜로디는 라에요 그러면 에프 코드 그는 4번 하고 라 3번주를 같이 치고 4 3 동 4 3 4 2 4 3 4 나머지 그냥 한마디 아르페지우로 쳐주고 4 3 동 4 3 4 2 4 3 4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그냥 이 코드 근음하고 전체 이 줄을 그냥 이렇게 튕겨줬어요 그리고 여기 뭐 그냥 쭉 긁고서 노래 시작하셔도 되고 그건 편하실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 천천히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C 코드 잡아놓은 상태에서 솔 미 네 미 할 때 솔 노레 미 지 코드 가서 레 네미 파미레 도 도 도시라 솔 그 다음에 나 이런식으로 쳐주시면 되겠죠 한번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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